청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텐 유튜브 유종호 웹툰스쿨의 특집 시간입니다. 특집 그만 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2분부터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만화가이종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바쁜 월요일 조금 전에 마침 산책 녹음을 끝내고 맞아요. 부랴부랴 특집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유튜브 라이브 쪽에도 많은 분들이 시리아도 말고 나니? 내 아이패드가 시리가 켜졌네. 네네네. 저 시리는 진짜 낄낄빠빠를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 때나 막 나와. 제 아이폰인가? 하고 놀랐는데. 그러니까 내 시리는 굉장히 인싸입니다. 제 또 아니겠지? 불길해요? 너무 인싸야. 그래요. 현재 팟캐스트로 들어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을 못 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팟캐스트로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된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알려드린 뒤에 필요한 소통이 있다면 함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물론 근황은 마침 산책 녹음 때 다 소진됐겠지만. 근데 마침 산책이 이 녹음분보다 늦게 들어가죠? 늦게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구나. 마침 산책이 다 뒤에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 근황 아무거나 좀 해봐요. 저희 어제가 만화의 날이었습니다. 만화의 날이었죠. 만화의 날은 매년 11월 3일이죠. 네. 11월 3일입니다. 그래요. 만화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만화인들이 만화인들의 날이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그거 아세요 여러분. 만화계의 협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처음 만들어줬을 때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게 12단체가 힘을 모아서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 가지 공로상도 시상하고요. 1년 동안 만화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만화의 날에 진행되는 되게 큰 시상식이 오늘의 우리 만화상 시상식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찾으셨어요? 네.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너무 긴데. 너무 길어요? 네. 아무튼. 그런 날입니다. 한국 만화 시장이 위축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질 수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협단체들이 다 같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맞서겠다라는 어떤 창작 자유수호를 외친 날을 기념을 해서 만화의 날이라고 이름을 짓고 어제가 바로 19회째 만화의 날이었다고 해요. 19년. 주로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던 만화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윤승훈 선생님, 신문수 선생님 이런 명랑만화 쪽의 거장들도 있었고 둘리의 김수정 선생님이구나. 네. 김수정 선생님. 여러분 워털도사의 우리 이두어 선생님. 이두어 교수님. 직접 교수님. 직대 교수님이시죠? 맞아 맞아. 학생이 있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 어벤져스 같은 분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 다 오셔가지고 어제는 김동환 선생님도 오셨고 그분들 다 모셔서 인사도 하고. 축제의 날이죠. 축제죠. 축제. 그리고 이번 만화의 날 때는 특히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상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만화평론가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제 이론가로서 보시면 만화평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평론이라는 단어보단 비평이라는 단어를 더 애용하고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돌려서 혼낸다?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평론하면 저한테 약간 평견의 어떤 단어랄까? 옛날에 평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혼나는 것 같애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안경 올리면서 요만한 요 부분이 별로고 꼬집내는 것 같이. 약간 비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비평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비평도 약간 비판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해요. 좀 무서워. 물어보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면. 나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 문제점을 꼭 써야 되나요? 교수님? 비평 그래?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런데 홍란지 박사님이 예전에도 진행하셨던 몇몇 특집들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비평의 핵심은 만화 감상을 더 고해상도로 올려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뭐 어딜 찍어가지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맹인학에서 봤을 때 우린 더 완상할 수 있다. 저는 완상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음식도 그냥 먹을 때 대충 쩝쩝쩝 먹고 꿀떡 삼키는 거랑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고 어떤 맛이 있고 이런 걸 막 잘 음미하면서 먹는 거랑 다른데 감상과 완상을 좀 많이 구분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쭉쭉쭉 보는 건 감상이면 완상은 최대한 완전히 감상하고 싶어가지고 많이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듣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듣고 있어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지? 그런 거를 위한 게 비평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더 무서운 느낌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비평이라는 단어가. 그쵸. 그쵸. 내 말 안 듣고 있었구나. 아 근데 아무튼 비평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평글을 쓰셔본 분들 그러니까 평론글을 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작품을 보고 재미있다라고 느낀 것들 혹은 나는 이 작품 조금 별론데? 라고 생각했던 감정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남들을 설득해야 되는 글이 비평글, 평론글이거든요. 왜 좋은가?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젠가?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에 조금이라도 감아봤거나 설득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가정하의 글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 좋아 아 싫어 라고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의 어떤 글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평적인 시선 그리고 평론적인 시선은 그 작품의 문화, 이 만화계의 문화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고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런 감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만화 말고 다른 매체를 보면 비평가나 평론가가 굉장히 유명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세요. 듣고 있는 거죠? 내 말은? 이분이 문제가 이거네. 라이브를 하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채팅창을 읽느라고 나를 못 봐. 약간 그런가 봐요. 저기요. 사람 말 한번 좀 들어줘요. 알겠어요. 고독하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영화계의 진짜 유명한 평론가 누구 계십니까? 이동진. 이동진 평론가. 김회리 기자님. 이런 분들은 본인의 글 자체도 좋고 영화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잖아요. 근데 만화평론 그러면 잘 딱 안 떠오르죠. 왜요? 박인하 교수님. 이거 계신데 박인하 선생님과 이동진 평론가라고 한다면 그만큼 인지도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 업계의 특성상. 그렇죠. 그렇죠. 대중음악은 대중음악 평론가 그러면 되게 유명한 분도 많았어요. 라디오에 엄청 많으셨고. 영화평론가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만화 쪽의 비평가 평론. 이쪽도 분명히 조금 더 붐업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저변을 나타내주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건 그래요.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한 즐기는 방식이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감상평을 정말 건강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웹툰이스타님께서 받으신 상은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최신창에 같이 겸상하고 계시는 웹툰이스타님이요. 어제 그 평론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기성 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저분 이러다가 만화 비평 부문 그랜드슬램 하려고 했죠. 다 독식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상식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늘의 우리나라상 수상하신 작품들이요. 2500개 작품 중에서 5개가 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네. 그리고 무려 심사 과정을 3차에 걸쳐서 다섯 작품을 뽑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작품을 뽑혀냐면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일관 작가의 병의 맛. 네. 이야. 엄청나죠. 그 다음에 까대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까대기 작품은 작가 본인이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6년간. 그렇죠. 택배는 우리 일상에 너무 당연한 풍경이 됐는데 그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망할 만화가 없었죠. 그거에 대해서 잘 그려주셨던 까대기. 그 다음이 이제 정연희. 정연희는 지금은 사라진 한국의 최초 여성국극 이야기여서 여성서사적인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뭐였죠? 연애편지. 연애편지. 아 조연아 작가님. 연애편지. 뭐 가장 화제가 됐던 웹툰이었잖아요. 작년에. 연애편지 작가님 오셨고 너무 밝은 웃음으로 수상을 하셨어요. 연애편지. 아티스트. 아티스트. 마영신 작가님의 아티스트. 예술 좀 합네. 작가있네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뜨끔한. 너무 뜨끔하죠. 한 번쯤 뜨끔하면 좋은 거죠. 근데 뜨끔한데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진짜. 그냥 정말 흑역사처럼 꽁꽁 다 쌓아. 막 어떻게든 포장하고 싶은데 그거를 그렇게 포장을 안 하게. 포장하게 냅두질 않아요. 마영신 작가님이 원래 이렇게 정말 다 까발리잖아요. 아 진짜. 근데 정말 아티스트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오 작가들 다 이런 사람들이야? 아 네네. 오 극혐이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다. 물론 훌륭한 아티스트들도 나옵니다. 인격자들도 좀 다. 그럼요. 하지만 저도 보면은 와 나 어렸을 때 진짜 자아가 뿜뿜했을 때 나도 이런 허세. 이런 허비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지. 이러면서 옛날을 또 떠올리게 만드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20대 초반 중반에 나는 예술을 할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강렬한 자아.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흑역사들. 이런 것들이. 펜촉목걸이. 펜촉목걸이. 펜촉목걸이 여기 있어요. 업그레이드. 와 진짜 이게 그 펜촉목걸이군요. 이게 그겁니다. 와. 예쁘죠? 네. 예쁘지 않습니까? 펜촉목걸이.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것도 이제 시상식이 있었고. 저는 이제 그거 진행하고 온 날이 뭐. 저의 제일 큰 근황이죠. 요즘은 만화만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튼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그중에 어떤 작품이 뽑혔어도 수긍할 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어제 뽑힌 다섯 작품들은 정말 멋진 작품들이었고. 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만한 상이라는 말 자체가 현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작품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독자에게 체험을 시켜주는 작품들인데. 늘 하는 말이지만 공모전의 권위는 기존 수상작들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작품들이 계속 뽑혀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두 사람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진행하는 특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희 웹툰스쿨의 고정 코너들이 약간 뒤로 밀리고 있지만 저희 채널에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웹툰하면 웹툰스쿨에서 이것저것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서정과제. 입니다. 도서정과제라는 제도. 이 기회는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웹툰 쪽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오늘 시간을 만들 거냐면 홍란지 박사님이 최근에 도서정과제 관련된 회의에 들어갔다 오시면서 전체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좀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가? 모르잖아요 잘.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입장들이 섞여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알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웹툰 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건너들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럼요. 정확히 지금 이게 무슨 제도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현재 이슈는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곤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오늘은 교양 시간입니다. 교양. 교양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 어떤 뜻이구나 어떤 제도였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쭉 이해를 해봐야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해서 관찰해 볼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네요. 갑자기 작아지세요. 갑자기 말이 급 없어져요. 아니 말씀을 많이 잘하시니까요. 근데 어... 그렇죠. 이게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도서전까지 굉장히 많이 알고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야? 라고 설명할 때는 어... 그거... 이렇게... 그거 도서전까지 라고 답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도서전까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딱 어디까지 있냐면 책을 함부로 싸게 못 판다. 그렇죠. 도서전까지 이전에는 뭔가 되게 막 뭐... 할인 판매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그 말을 내가 듣기 시작한 이후로 한 10년 넘게 넘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정가 도서는 정가로만 사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야. 교수님과 제 세대야. 인터넷에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해서 도서를 팔았던 것을 기억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랬죠. 솔직히. 네. 솔직히 그랬죠. 온라인에서. 저 그때 책 진짜 많이 사서 사실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굳이 가지 않아도 서점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서점에 매대 없는데 이렇게 좋은 책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어? 책이 아 좀 사기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면서 왜 그러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때 들리는 이름이 도서정과제였죠. 사실 저 대학생 때 대학교 초반에 이때는요. 약간 그 좀 진한 만화책들 되게 싸게 판 적도 많았거든요. 그걸 이렇게 업어오는 느낌 막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탁 가져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거였는데 도서정과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런 재미가 이제 없어졌죠? 그렇죠. 왜 생긴 건지 어떤 의미인지 내용이 뭔지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국가에서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할 수는 없어요. 법령으로 만들고 시행이 돼요. 시행령으로 나와야지만 이게 강제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도서정과제가 그냥 어? 어디서 그냥 뭐 출판사들이 연합을 해서 하는 건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제도고요. 나라에서 네. 근데 나라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아니면 나는 좀 더 싸게 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아니 왜 국가가 이런 식의 제도를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국가는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많이 혼자서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제도를 안 만들면 이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 어려워질 수 있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안전망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2003년 2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나 군대 갈 때네. 아 그러셨어요? 2003년 오래 갔는데. 오 네. 그리고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서 도서장과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장과제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예요. 그럼 이 전까지 그게 나오고 2003년 2월 그 전까지는 출판사에서 책을 내면서 책에 이제 정가가 있겠죠. 가격이 써 있잖아요. 만 원. 닥터프루스트 1권 만 천 원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만 천 원을 팔아야 되는데 온라인 서점 이런 데서 재고 처리를 한다거나 할인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갑자기 막 300원에 팔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예를 들면 그래봤자 한 7, 8천 원 이렇게 할인하는 거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많았었는데 2003년 2월 이거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네요. 네. 안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모든 서적을 이렇게 다 강제할 거냐 출판사가 할인율을 정해준 대로 모든 서적을 그렇게 할 거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래서 범위가 딱 정해졌는데 어떤 범위였냐면요. 온라인 서점에 한 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서 10% 가격 할인을 줄 수 있도록 나온 지 1년 안 된 건 신간 신간까지는 10% 할인돼. 네.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건 할인을 좀 더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처음엔 시작이 되었죠. 즉 처음에 취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싸게 파는 데가 많으니까 야 10%까지만 깎아줘라. 그 이상 깎으면 안 된다. 이게 요지였고 너무 오래된 책들은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좀 더 깎아줘도 돼. 할인 더 해도 돼. 그래서 일단 1년 기준이 1년 기준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 시행령이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안이 있어요. 그 연안이 끝날 시점에 다시 개정이 한 번 됐는데 그거는 2007년 10월 20일부터 개정이 한 번 됐어요. 2007년에 원래 이렇게 법이 법이 아니구나. 시행령이 다르죠? 법하고 시행령하고 법령과 시행령이 좀 다르죠. 법이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이 있어요. 그게 상위법이죠. 상위법이 있는데 그 법이 사실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법은 한 번 만들면 폐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법 아래에 있는 시행령을 새로 넣거나 빼거나 빼는 건 아니지 기한이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시행령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고 있어요. 18개월까지는 신간서적이라고 치자. 아 1년 반 1년 6개월 됐는데 아직도 더 할인 못해. 원래는 1년 지나면 오예 닥터프루스트 야 안 나가서 이거 힘들었는데 빨리 떨이 하고 싶었는데 재고 처리하자. 빨리 이거 땡 처리해가지고 대고를 팔고 싶은데 1년이 안 됐어. 그런데 이제 13개월 된 순간 300원을 팔 수 있는데 그렇죠. 2007년부터는 아 반년 더 기다려야 돼. 맞아요. 닥터프루스트 이걸 안 나가 죽겠는데 재고 처리 못하는 거야. 반년 더. 그래서 책을 싸게 파는 걸 좀 더 빡세게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신간 10%의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번에는 서점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온라인 서점에 너무 뒤지는 것 같으니 아 이제 오프라인 서점도 좀 보호하자 라는 측면에서 그게 이제 나라에서 주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잘 되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어떻게 죽고 있으면 약간 보호해 주려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안전망을 만들자라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이 흥하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오프라인 서점들이 너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 그렇죠. 오프라인 서점 니네도 그러면 할인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확대한 게 2007년도의 개정안이었고요. 네네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10% 할인하게 하자 대신에 그리고 신간의 범위를 18개월로 늘리자 네네네. 이게 2014년에 2014년 11월에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도록 또 개정이 돼요. 점점 더 할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네. 할인하기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착각을 하세요. 도서정가제면 정가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정가 아니면 안 되는 건데 10% 할인하는 거면 봐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닙니다. 10% 할인까지만 허락하는 게 이 내용이 골짜고요. 점점 더 할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에는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었어요. 시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2017년도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판사와 서점업계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이게 2020년 1월까지로 아니 11월까지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내년 11월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그렇죠. 대충 흐름은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언제고 지금 두 번 정도 개정을 하면서 2020년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그 골자는 책을 좀 싸게 팔지 말아봐봐 이런 식으로 계속 방향이 간 거였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면 도서정가제라는 게 무엇인지까지는 이해가 되신 거죠? 그렇죠. 지금 웹투리스타님께서도 보충 설명해 주시는데 서점별로 너무 다른 방식의 가격 할인 정책을 하니까 정리가 안 된다 아니면 약간 자본금으로 밀어붙이거나 대형규모의 프로모션을 잘할 수 있는 곳만 살고 중소규모들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감안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에 서점이 무조건 다 있었어요. 학교 앞에 반드시 서점이 있었죠. 저희 동네 구역마다 있었잖아요. 박달문고 나 기억난다. 박달동에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런 동도 있구나. 고등학교가 박달동에 있었는데 박달문고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는 삼고서 문제집 이런 거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있었는데 점차 없어지게 된 이유는 뭐였을 것 같아요. 교수님 90년대 말부터 갑자기 동네 서점 별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점점 동네 서점하고 음반사 그렇죠. 음반사가 저희가 진짜 많은 것들을 갖다 바친 곳인데 저도 두 군데가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도서 대여점도 그때 90년대 중반부터 막 조금조금씩 생기더니 90년대 말에선 또 엄청 또 많이 생기고 폭발했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전국의 도서 대여점들이 무지하게 많이 폭발해서 그때 되게 여러 업계의 희비가 엇갈렸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 한국의 판타지 소설 쪽은 워낙 출판부수가 적었는데 도서 대여점이 늘어나니까 도서 대여점 숫자만큼은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환영했는데 만화책은 되게 많이 팔리던 게 안상을 빌려보니까 대여점의 숫자만큼 줄었어요. 그만큼으로 그러니까 되게 같은 출판업계 안에서도 이 똑같은 상황에 와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입장이 달라졌던 시기였어요. 거의 뭐 아비규환이었다고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그냥 판매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자면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뒤늦게 와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90년대 후반에 우리 만화 출판 만화 시장이 과연 도서 대여점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변수들이 한꺼번에 닥치긴 했어요. 그게 있죠. 그 당시에는 대여점 때문에 다 죽었다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면 한 20년쯤 지나고 다시 보니까 그것도 분명히 일리는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주적이 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확실히 학자세요. 학자셔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대여점 어쨌든 대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가 조금 그래도 그 정도만 어떻게든 지켜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어쩌면 있어요. 여기서도 의견이 갈릴 수도 그렇죠. 의견이 갈릴 수 있죠. 갈리긴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도 저런 의견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굉장히 같이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진짜 어려운 부분들이 숨어 있어요. 모든 사회에서 많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의견들은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내기로 마음 먹으면 한쪽을 안 보고 입장을 한쪽을 막 본 다음에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약간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많은 게 보이니까 오늘은 일단 상황을 알아보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출판시장에서의 지금도 그렇죠. 출판시장에서 단행본으로 나오면 인세 몇 프로 받으세요? 단행본이요? 네. 10% 10% 받으시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타자학가들이 한 13에서 15% 받고 그거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 계약하기 나름인데 거의 10%로 정해져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데 완전 힘없는 신인데 저 제안 받은 건 7% 정말요? 저 완전 신인 그걸로 데뷔할 뻔했는데 7%? 7% 저는 10%가 고정불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데뷔시켜줄게 책 내줄게 그러면서 가져온 계약제 7%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때는 웹툰스쿨 같은 게 없었거든요. 7%인가 보다 다들 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계약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잘 안 돼가지고 못했죠. 다행히도 못했네. 아무튼 10%입니다. 보통 10% 네. 10%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되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죠. 누가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10% 합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적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출판 쪽에서 10%였어가지고 약간 무감해진 느낌도 없잖아요.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그냥 당연히 10%인 거 아닌가 그러다가 가끔 누군가가 근데 왜 내 건데 10%의 입만 받지? 라고 문득 의문을 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글쎄 잘 모르겠지만 늘 그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다 또 이제 거기 누구 출판사 쪽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같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아 뭐 창고비도 들어가고 물류비도 들어가고 되게 많은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유통이 들어가고 유통 마진이 생기고 마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 유통을 굉장히 많이 거치고요. 학자에서 상인의 말투를 쓰는데 아 여기 얼마 안 남아 유통 마진이 그리고 또 유통을 하기 전까지는 인쇄기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본도 하셔야 되잖아요. 재본 이게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원가와 유통비, 창고비, 마케팅비 모든 거 다 합해가지고 90%를 선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치면 그 당시에 그리고 출판의 어떤 생리상 작가에게 10%가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유통이나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출판에서의 10%가 출판 인쇄의 10%가 작가가 갖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아닌데 작은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어떤지 궁금하다. 다른 나라 서점들은 출판계는 원작자에게 10% 주나? 더 이상을 주는 데는 훨씬 비싸죠. 책이? 네. 작가 많이 챙겨주기 위해서 책값을 비싸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 서적 사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서적도 막 우리나라 돈을 4만 원. 음 그 페이퍼백 해리포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전문적인 서적 사시려고 보면 전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사겠다라고 이렇게 주춤했던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그리고 살 수 있는 레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죠. 쪼개쪼개쪼개서. 그래서 같은 책도 싸게 살 거면 종이질도 안 좋고 값을 게 만든 이 책 사라 페이퍼백 모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만드잖아요. 네. 그렇죠. 양장본부터 해서 페이퍼백 여러 단계를 만들고 네.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적은 일단 책을 안 사면 옵션이 없습니다. 출판사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나왔던 토막상식 이 웹툰스쿨 청취자분들 중에서 구독자 분들 중에서 단행본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출판사를 만나 계약을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하나 확실하겠죠. 이게 맞냐 틀리냐 오르냐 그르냐의 문제 이전에 10%보다 낮은 인세를 제공한다? 일단 안경을 한 번 주켜올리시고요. 경계심을 삐용삐용 하십시오. 그래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물론 여기도 되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가한테 이런 선택지를 주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모든 리스크를 가지고 당신을 어떻게든 홍보해 볼 테니까 7%만 받고 해라. 선택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뭔가 이상한데? 잘 될 작가를 고르는 선구완도 출판사의 업무 중에 하나라면 기존에 모두가 갖고 있는 10%는 기본적으로 챙겨주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냐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7% 8%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경계심은 키실 필요가 있죠. 작가 본인은 선택을 해야죠. 나는 이거 좀 덜 받더라도 업계에 들어가고 데뷔하는 비용으로 쓸 거야라고 선택해버리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런 케이스가 늘면 업계에 신인들이 힘들어지니까 안타깝긴 하죠.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게 표준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의 안타까움이 개인의 선택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10%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너무 많은데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내가 뭘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곤란하지 않을 만한 걸로? 잠깐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출판 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왜 웹툰 쪽에 도서전까지라는 말이 나와서 모두가 안경을 이렇게 축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부터 궁금해요. 아 네 진짜 궁금하시죠? 왜 웹툰도 그러면 단행본이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실 수도 있고 웹툰도 책이에요? 도서에요? 도서의 그런 어떤 유형 안에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제가 도서전까지는 책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제도인데 네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웹툰 쪽이랑 얘기가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주체들 예를 들어 출판사나 서점이나 나라 쪽에서 웹툰을 보면서 이것도 책이라고 보는 것인가? 과연?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웹툰을 한번 이렇게 보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웹툰에 ISBN이 찍히나요? ISBN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ISBN은 모든 책의 뒷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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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요만한 어떤 까만색 줄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그거 바코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코드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우리 일반 상식이에요. ISBN은 몰라도. 그리고 밑에 ISBN 번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출판물에 대해서 도서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어떤 번호라고 할 수 있어요. 식별 번호. 도서 식별 번호. 참고로 여러분들 그 굿즈 만들고 부스 내서 창작하신 책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냥 책을 만들었어. 이거는 쉬워요. 회사 같은 데다가 주문 맡기면 책으로 만들어주죠. 자가출판 이런 거. 아니 스스로 만드는 재본. 이런 거는 ISBN이 없을 수 있어요. ISBN을 받으시려면 뭔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자기가 이거를 ISBN을 만들 수 있는 업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라고 어딘가에 증명을 하려면 ISBN이 찍히긴 해야 돼요. 그게 나라에 고지된 어떤 신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ISBN이 안 찍혀있으면 나 스스로 나는 책을 낸 작가다. 근데 남들이 몰라줘도 뭘 할 수가 없어 사실.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인된 신고제에 의해서 책이 나왔다라는 것은 ISBN이 찍혀있고요. 안 찍혀있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독립 출판한 거야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상업적으로 판매하려면 찍혀야 되죠. 찍혀야죠. 그래서 이 ISBN이 찍혀있는가를 한번 구분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서점에 일단 매대에 올라가려면 ISBN이 필요합니다. ISBN이 필요해요. 출판물로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닥터 프로스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닥터 프로스트 2차 창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집에서 책을 제본을 했어. 그걸 들고 교보문고에 가서 매대에 올려놓고 팔아주세요. 이러면 안 팔려요. 절대 닥터 프로스트이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지만 ISBN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급받는 업체라는 것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ISBN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웹툰에 ISBN 찍혀있는 거 보셨어요? 로시도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정식 등록 출판 책 고유번호다. 그리고 웹툰 이스타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구청에 가서 출판 사업자 하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하면 ISBN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ISBN을 발급받는 게 아까 우리는 되게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권리만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요.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면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법령을 지키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ISBN이 찍히면 유통받급이 될 수 있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어떤 규제안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출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 철컹철컹하게 되는 그런 식의 아주 그냥 좀 굉장히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아주 세부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웹툰은 그러면 어디에 제재를 받을까요? 어디에 책임에 대한 것들을 이수해야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죠.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콘텐츠를 내고 판매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나라의 어떤 부서인가가 그거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없으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갑자기 누가 되게 위험한 무언가를 막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최대한 한다는 거거든요. 책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관리를 한다는 거죠. 웹툰, 웹소설 이쪽은 과연 나라의 어디가 관리를 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SBN이 찍혀있지 않아요. 도서가 아니라는 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그러니까 종이, 책 같은 경우는 종이, 인쇄, 출판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웹툰은 그런 식의 중간 다리가 있나요? 없죠. 중간 단계가? 책을 만드는 공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ISBN이 안 찍혀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러면 어딜까? 여기서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웹툰 업계에 대해 관심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바로 거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심위. 네. 방심위는 방통위의 하부집단이고요. 아까 죄송합니다. 방통위군요. 네. 그러니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우리는 관리를 받아요. 정보통신. 왜냐하면 우리는 망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네. 웹툰은 망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망을 타고 다니는군요. 네. 실물로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의 상태로.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의 상태로. 0과 1로 인터넷망을 타고 다니는 거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네. 방통위. 네. 그 아래에 있는 방심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방통위에서 관리하는 거다. 네. 네. 방심위의 제재를 받기도 하죠. 그쪽에서 만들어놓은 것들에서 관리를 받죠. 심의를 하는 곳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아무튼 이렇게 관리단체가 다르잖아요. 관리기관이. 지금 그쵸. 간행물 그쪽과 방송통신 이쪽과 다른 쪽이 지금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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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웹툰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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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렇고요. 일단 그거는 구분하십시오. 여러분. 도서정가제와 관련 있는 곳은 간행물윤리위원회예요. 그 책 관리하는 곳이에요. 웹툰은 다른 데서 관리해요. 방통위에서 관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도 궁금하긴 해요. 다시 또 이게 재논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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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웹에서 연재가 되는 작품들 중에서 ISBN을 발급받는 콘텐츠도 있어요. 그래요? 웹툰 중에서도.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웹 시리즈? 시리즈. 쉽게 말해서 시리즈 같은? 혹은 카카오 페이지 같은 데서 보시는 어떤 이북으로 퍼블리싱돼서 나오는. 아. 만화책이었던 것도 많이 올라왔고 이러니까. 그렇죠. 책이었는데 당연히 이북으로 서비스되면 그건 도서정가제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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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으로 완결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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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결이 됐는데 이번에 내 작품이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시리즈로 넘어가거나 카카오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북이 되잖아요. 이북이 되죠. 그거구나. 이북은 ISBN을 받아. 자. 여기 지금 회색지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과거 여러분들 아시죠 카카오페이지나 예보 시리즈 가시면 과거에 어렸을 때 보았던 추억 속의 그 만화책 검색을 해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만화책을 스캔을 고화질로 하건 여러가지 해서 이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행 ISBN 책이 안에 있는 거예요 비록 웹툰처럼 디지털 0과 1로 망을 타고 다니지만 원래는 그래서 방통의 제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만 원래 나와있던 원컨텐츠가 만화책이었고 거기 ISBN이 발급되어 있었고 그게 이북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ISBN이 발급되어 있는 컨텐츠군요 그럼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웹툰이랑 비슷한 모양새인데도 불구하고 ISBN이 찍혀있네요 그럼 여기는 간행물유리위원회 소관이 되어버리네요 회색지대가 나왔습니다 회색지대가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그러니까 웹툰으로 시작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북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북이니까 ISBN이 발급되어버리는 역상황까지 벌어지는 거군요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는 완결된 웹툰일 경우에 이북으로 퍼블리싱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연재 회차에 ISBN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웹소설 같은 경우에 아 회차에 아 회차에 네네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유통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지만 유통사에서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 시비가 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ISBN이 찍혀야 되는 콘텐츠냐 찍힐 필요가 없는 콘텐츠냐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 모호한 지점에 있는 콘텐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도서전까지는 아까 제가 쭉 추이를 시간순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그때는 어떤 식의 이슈들이 있었지 무엇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개정될 때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또 그때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상황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 개정을 하고 나서는 또 이전 상황과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개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전 상황과 달라서 개정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현재 콘텐츠 형태와 시장의 크기와 사람들의 어떤 감상 형태가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다르고요 수익 모델도 다 달라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이 법이나 시행령을 맞추어서 따라가려다 보니까 커버하지 못하거나 애매한 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북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이런 어려움도 연재할 경우에 회차별로 ISBM 따로 받아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그렇죠 되게 그게 근데 어쨌든 퍼블리싱이 한화별로 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애매하죠 미리 보기 할 때도 한화별로 결제를 하고 돈을 내고 사고 있고 웹소설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1화부터 32화까지 1권으로 묶여가지고 거기에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한화마다 결제하고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아까 같은 논리로 치면 한쪽에서는 그거 ISBM 계속 찍어왔고 당연히 결제를 하나마다 하면 하나마다 ISBM 찍어야지라고 말할 거고 저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ISBM 찍을 대상이 아니라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 네 불편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ISBM는 한 작품마다 하나씩만 발급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는 회차별이 아니라 한 작품 한 작품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알아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틀릴 경우에 다시 AS 해드리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썩내지 마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알아볼게요 너무 썩내시면 겁나서 안되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콘텐츠 판매 모델이 예전처럼 그냥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그냥 책을 마음에 드는 책 혹은 사야 하는 책을 그냥 판매하면 사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어떤 소비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책을 한 권 내면 그 책을 구매하는 것으로써 경제활동은 끝나고 그것이 물성을 뛰고 돌아다니는 시대였다면 그렇죠 지금은 콘텐츠의 형태가 너무 많이 변해서 어떤 특정 체험을 하고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데 그 체험의 형태도 다 달라요 그렇죠 너무 많은 게 변하긴 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아닌가 지금 많이 댓글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진화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예전에 어떤 모델인 거잖아요 도서정가제가 시행 계정은 계속 되어왔지만 근데 그게 그대로 그대로 지금 어떤 전자책 시장 혹은 외부로 유통이 되는 콘텐츠 시장에 그대로 적용해도 될까 라는 의견도 역시나 같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도서정가제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하자면 취약한 어떤 취약한 그들에게 안전망을 주자라는 측면에서는 음 또 이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이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웹툰 이스타님께서도 좀 보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국회에서 회의 때 참석해서 들은 얘기인데 매 회차별로 발급을 받다가 국립중앙도서관의 행정과다 때문에 종별로 받기로 합의를 했대요 2019년 2월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공문을 보내서 야 매화하지 말고 유통단위별로 발급해라 이렇게 보냈대요 네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군요 맞네요 다행입니다 그걸 계속 지금까지 조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아무튼 이전처럼 종별발급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차별 발급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에 대한 어떤 전자책 시장의 이해나 혹은 웹콤텐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선행이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기는 하죠 사실 그래서 도서전까지를 처음 만들어서 주장했던 쪽에서의 논리를 보면 단순 밥그릇 싸움이나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득 말고 분명히 어떤 좋은 쪽으로 작용할 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되는 상황도 너무 확실해요 너무 달라진 시장인데 그걸 그대로 붙일 수는 없잖아 라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논의가 너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판단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주는 가치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드렸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 그런 목적이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모두 종합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저희한테 도서전까지 관련돼서 이슈를 정리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신 분들은 대부분 웹툰 작가 분들이거나 지망생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들이 주로 어떤 걸 들으시는지 알아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적용이 되면 웹툰 쪽이나 웹소설 쪽에서 10년 가까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가지고 작가들이 창작을 유지할 수 있게 돈을 좀 벌 수 있게 수익 모델로 만들어낸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리 보기 시스템도 있고요 기다리면 무료 기다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가님들께서 계속 창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왔는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면 무료보기 회차 무료보기나 미리 보기나 기다리면 무료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타당한 우려라고 보고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진 시장을 인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사 플랫폼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뭘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고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런 논의를 지속하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어딜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제 가치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굉장히 많이 두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든 자기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 에 대해서 내가 가치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무슨 목적일까 그거를 아는 게 내 가치판단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알려면 어디가 주체냐 어떤 과정을 거쳤냐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면세 과세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진 않은 거였고 면세 과세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면세 ISB에는 면세 혜택을 받죠 호치호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ISB의 논의에서는 면세에 대한 적분도 좀 필요할 거 아닐까요 도서 카테고리에서 제외되면 단순 디지털 컨텐츠로 보고 과세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서정가제를 하면서 책에 대한 출판 쪽에 대한 보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 여기는 세금을 조금 면세해 주자 면세해 주자라는 어떤 보완 장치를 만든 거죠 그래서 ISBN이 찍히면 면세가 된다는 게 기본인데 또 그쪽에서는 너네 ISBN 찍었으니까 면세 혜택은 받고 있잖아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고 저쪽에서는 우리 ISBN 없어도 원래 되는 거였어 같은 것도 좀 있어요 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만한 것 같아요 하나는 출판 그러니까 책의 영역을 관리하고 있었던 주체는 이제 간행물윤리위원회 네 그리고 디지털의 세계 이 정보 웹툰 웹툰 이런 쪽을 관리하고 있던 거는 망을 타고 다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방통위 다른 두 개의 주체가 일단 관리하고 있던 대상이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이 두 시장 사이에서 교류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10년 전이었어요 그때 거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ISBN 내고 출판 쪽으로 할 거냐 ISBN 안 찍고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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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할 거냐 이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지금 10년 넘게 온 거라는 거죠 그쵸 그쵸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어? 어? 이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쪽 아니야 이건 내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쪽이 나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만화의 날 때 토론회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 발제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뭐 토론회 어벤져스였죠 거의 패널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발제를 듣다 보면 가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은 콘텐츠를 그냥 단순하게 판매하는 모델만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라는 거죠 옛날에는 만들어진 콘텐츠를 판매하는 게 그냥 이렇게 어떤 물건 하나 올려놓으면 사가는 것처럼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 놓은 그런 인정하고 소비했던 그런 팬덤들을 팬덤들이 있다면 이 팬덤들은 그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그렇죠 그럼 이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팬덤들이 계속해서 팬덤 안에서 돌게 하려면 그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그걸 파악하고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큐리에이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훌륭한 콘텐츠 창작자들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 관리를 해주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를 그냥 하나를 판매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웹 쪽은 웹에서 유통되는 쪽은요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가치 가치 중심의 어떤 생산 생산체계 그리고 판매체계 어떤 소비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체계가 이런 체계가 예전에도 뭐 있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처럼 조금 더 큰 시장이 되었고 지금처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만화 쪽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렇죠 이거는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는 작가분들이 혹은 유통사들이 출판사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델로 보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웹툰과 웹소설을 만들고 판매하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모양새거든요 네 상상도 못했던 모양새기도 하고 그렇죠 당연히 시행령이나 법제도가 못 따라가는 거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리디북스 같은 곳이나 아니면 예스24에서의 아주 온라인 판매 쪽으로 가시는 전자책 서비스 하시는 그쪽도 있고 각 출판사마다 다 그런 곳들은 다 만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 규모가 오프라인 출판 시장에 비해서 5%밖에 안 돼요 전자책 시장은 굉장히 적은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약자로 보시면 더 약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유통이 되고 있고 굉장히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음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판단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를 해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거의 55분 거의 1시간에 걸쳐서 홍란재 박사님이 정리해 주시는 도서전까지의 출발점 그리고 애초에 취지와 개정 과정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정확히 어디와 어디가 부딪히고 있는 건가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쵸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 거기서 엄청 싸우고 있다 또 막 싸우고 있겠지? 무서워라 개인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심을 근데 문제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볼 때 판단을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맥락을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일종의 교양 101 시간이었고요 추가로 웹툰 웹툰 스쿨도 웹툰 작가 웹툰 독자들 웹툰 유통 하시는 분들이나 플랫폼 하시는 분들도 이거 관련돼가지고 좀 두루두루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맨 처음에 이종몬 작가님께서 그 얘기 하셨었잖아요 뭐요? 비평이 왜 중요할까요? 비평상의 의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아 그런 방법론 중이 하나라고 생각해서 네 글을 꼭 쓰지 않으시더라도 시야를 넓혀주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서치하고 네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입장을 세우기 위한 논리를 세우고 남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만큼 그 논리를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남까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리들과 글로 무장을 해서 글을 내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비평이나 평론의 어떤 그 인문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그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팟캐스트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뭐 시야를 넓히려고 왔다가 콧귀인 거죠 두 따님 같이 반장하고 안장하는 모습이 지금 네 그래요 또 오늘 굉장히 짧고 굵게 명쾌하게 명료하게 정리해주신 홍란재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제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 뭔가 되게 아니에요 뭐 얘기해줘요 뭐 아니 괜찮으신 거죠 뭐가요? 아 저요? 네 저는 마감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다 영혼도 없으시고 뭔가 오락가락 하시고 오늘 되게 이상하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연주하고 나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들에게는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꼭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언제부터인가 시작했던 건데 잠깐만 여러분들 무엇이었죠? 구독자님들 정기 후원자님들이요? 저희들은 웹툰 업계와 함께 웹툰을 그리는 동료 작가들 그리고 지망생들과 독자분들 전체를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고통스럽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심소녀추첩순이님, 소마님, 잔자라자님, 해방의다님, 하얀자리님께서 최근에 합류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정기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나마 모여서 회의할 때 밥은 안 굶고 감사한 분들 모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그 외에 구독자분들 라이브 보시는 채팅창에 여러분들 얘네 좀 도와줘야겠는데 얘네한테서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싶으시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곳이 바로 정기 후원입니다 팟빵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라이브도 좋지만 또 팟빵 오디오 콘텐츠에 매력이 있어요 재미있는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자 그러면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녹음 때 뵙도록 하죠 저희 다음 아마 방과하고 고민활동이겠죠 아 다음 라이브요? 네 그렇죠 다음 라이브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홍란지 박사님의 얼굴을 용안을 또 만나뵈려면 네 라이브로 마련된 자리는 반가우죠 그렇죠 정말 많이들 원하시기 때문에 아 갑자기 뭔가 정신이 훅 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제가 홍란지 박사님을 라이브에 계속 이렇게 모셔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바쁘세요 진짜 바쁘셔가지고 귀한 분입니다 아니 이렇게 오실 때 최대한 환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청와문학사람부터 겨우주가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종래팀 스쿨의 특집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해 주셨고요 네 난지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아 전 마라가 애종범이었고요 전 옹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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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